1위를 발표하기 전에 시상자 먼저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요 실버아이티비 업록헌 회장님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엄 회장님 무대로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엄 회장님도 누가 1위인 줄 알고 계십니까? 아 아직까지 모르십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청희씨가 1위를 발표할 텐데 아 봐도 모름이겠습니다 이번 주 베스트 차트 50 1위는 1위는 김국한씨의 베드로 온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베드로 온다 네 베드로 온다 드디어 김국한씨가 들어왔습니다 네 우리 김국한씨에게 멋진 트로피 그리고 꽃다발과 함께 그리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한우 선물 세트 네 네 시상을 해주신 업록헌 회장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이거 지금 뭐 감동 야 이거 뭐 어쩔 줄 모르고 있어요 소가 좀 무거워요 이렇게 당황한 김국한씨는 처음 봅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냥 가운데로 좀 나오세요 아니 왜 이렇게 흥분하셨어 뭐예요 소 한 마리도 주고 소 한 마리 소 한 마리를 가지고 어디로 가실 생각이세요? 아이고 집에 가서 맛있게 먹어야죠 이영식이랑 같이 먹을까? 아니 저는요 아니 저는요 아 청인씨도 같이 먹어야죠 청인씨 항상 키워야지 나는 김국한씨가 드시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난 배불러 야 근데 그 사람이 행운을 잡기 직전에 나 조금 있으면 배들어와 염려 말어 이게 딱 그런 얘기가 지금 현실로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? 그 노래 한 마리 가사 그대로 네 배들어온다 이럴 때 진짜 배들어온네 너무 좋네 소감 한 말씀 하여튼 저 열심히 노력해보니까 이렇게 큰 상도 주시고 소 한 마리도 주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배가 들어오면 꼭 한 턱을 내신다고 했는데 오늘 한 턱 내시는 거죠? 오늘 내겠습니다 아 정말입니까? 네 우리 또 김국한씨는 한번 약속한다고 하면 지키고 네 정말 남자로서도 의리의 사나이입니다 네 맞습니다 작은 거인으로 또 가여기도 소문이 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저희들은 여기서 또 노래를 또 들어야겠죠?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김국한씨의 앵콜곡 배 들어온다를 끝으로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이 전 청이었고요 저는 보시기 이용식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배가 들어온다 배 들어온다 인천 앞바다에 어디 여차 들어온다 어디 여차 배 들어온다 헤이 배가 들어온다 배가 들어온다 배가 들어온다 배 들어온다 인천 앞바다에 배가 들어온다 밈도 돌아오고 돈도 돌아온다 살다가 이런 날 올 줄 알았다 지구멍에 덧들고 지구멍에 덧들고 구멍나무 꽃핀다 무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깔 보지도 말아라 산다는 게 그런 거다 오로막길 내리막길 열 번을 넘어오는 열 번을 넘어져도 한 번은 대박이 난다 바람 들어온다 배 들어온다 배 들어온다 우리 연차에 들어온다 배가 들어온다 배가 들어온다 배 들어온다 인천 앞바다에 배가 들어온다 김도 돌아오고 돈도 들어온다 살다가 이런 날 올 줄 알았다 지구멍에 벽들고 고목나무 꽃핀다 무시하지 말고 깔보지도 말아라 싹 가는 게 그런 거다 오로막길 내리막길 열 번을 넘어져도 한 번은 대박이 난다 봐라 들어온다 배 들어온다 언젠가 이런 날 올 줄 알았다 언젠가 이런 날 올 줄 알았다 언젠가 이런 날 올 줄 알았다 갈비였자 배 들어온다 헤이! 날씨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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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였습니다.